오렌지 카운티 에너하임 지역의 대규모 참전용사 묘역이 조성됩니다. 묘역의 10%는 한국전,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게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도 안장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청사를 취재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에너하임시에 조성되는 참전용사 묘역. 283에이커나 되는 규모의 묘역입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묘역 조성권을 통과시켰습니다. 묘역 부지 10%는 한국전과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게 할당하는 방안도 결정됐습니다. 그중에 10%만 할당을 해서 일단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미군을 아군으로 참여했던 그런 나라들의 군인들을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지금 그게 상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한국계 참전용사자들도 묘역에 안장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군과 아군으로서 참여한 그분들이 사실은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도 한국으로 들어가신다거나 또 베트남으로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묘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배우자까지도 안장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묘역은 91번과 241번 고속도로가 만나는 부근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다음 달 에나하임의 베트남을 위한 공동묘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타해나에서 SBS 이사멘입니다.